뭐 할라고? 이 1984년부터 39년째 판매하면서 농식라면인지도 2위를 기록하는 짜파게티를 소스로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딱 갖고 왔지. 그래서 소스 이름이 뭔데? 이 짜파게티 만낭 소스. 어디서 샀어? 이 농식물. 얼만데? 이 한 개 5,280원이디 난 두 개 8,280원 줬지. 너 그걸 어디다 쓰려고 두 개나 산 거야? 이 하나보다 두 개가 싸니까 일단 샀지. 너 과소비하지 마라. 에이 겨우 이거 샀다고. 됐고. 쓸데없는 소비 줄여. 알았어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짜파게티 맛과 풍미를 담아서 다만 요리했을 수 있디야. 짜파게티 소스랑 맛 똑같은 거야? 에이 그건 이제 먹어봐야지. 어떻게 먹어? 에이 별거 없지. 라면사리 끓여서 물벼리고 짜장 소스 뿌려서 비벼먹고. 야 그럴거면 그냥 짜파게티 끓이면 되잖아. 아시기야 있어봐. 즉석밥 돌려서 간단하게 뿌려 먹으면 이게 짜장밥이랴. 그 소스만 찍어 먹어봐. 에이? 그래요? 맛은 어때? 에이 짜다. 진짜 짜파게티 맛이 나? 에이 겁내짠 짜파게티 맛이 나. 그 짜장라면 끓인 거 먹어봐. 그럴싸해요. 야 이건 좀 다른디? 그럼 올리브유 좀 뿌려서 비벼먹어봐. 이 그려? 올리브유를 살짝. 이 그려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비벼먹으니까 별로예요. 밥에 비빈 건 어때? 이 밥. 싱거운디? 간 맞게 비벼먹으니까 오뚜기 짜장 맛난다.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? 면으로 먹고 싶으면 짜파게티 사서 먹으면 되고 밥으로 먹고 싶으면 오뚜기 짜장 사서 먹으면 되고. 굳이? 이 325g짜리인데 78g 썼네? 그럼 하나 만드는데 대충 40g이니까는 요리 한 번 내는데 754원 정도 내네?